충청남도가 충남 홍성군 내포 신도시의 충남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충남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건물 면적만 1만 2,172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2개 크기에 달합니다. 문서고, 특성화 자료실, 자료연람실,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스터디룸과 지역 예술인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262석의 강당도 갖췄습니다. 충남도서관은 장서 8만 권을 비롯해 책 90만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서관은 또 충남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도서관 정책 개발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